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지역 판례공부 형사 새우젓 뇌물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2017도 123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에 관한 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29조와 130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12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뇌물죄죠. 130조는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데 이때는 요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제3자에게 뇌물 어떤 거 두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 없이 기부단체, 봉사단체에다가 돈을 내라고 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부단체가 부인이 운영하는 단체다. 이러면 부인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가 저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 뇌물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고 아마도 수사기관이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2는 도청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2이 도청 과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서울 수술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도청 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수산업자에게 줍니다. 수산업자가 명단 쪽의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새우술을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내자면 도청 과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원심은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제3자죠. 도청 과장이 받은 게 아닙니다. 새우젓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도청 과장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동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고 제3자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아마 검사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있다고 발견을 못해서 제3자 뇌물로 기소 안 하고 단순 뇌물죄로만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단순 뇌물죄가 되려면 제3자가 받은 것이 원고가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단순 뇌물죄가 되는데 원심은 선물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원고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제3자가 받은 것이 과장의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제3자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거다. 아까 말한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 이런 거는 제3자로 안 봅니다. 부인이 받은 경우 다 경제 공통되니까 다 본인이 받은 겁니다. 문제는 새우젓이 도청과장 이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도청과장이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보면 도청과장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해줍니다. 어우 서울시에서 잘 받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전화를 한 것도 도청과장이 받았고 결국은 도청과장이 받은 건데 직접 제3자한테 보내준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 방법에 관한 양해를 구한 것이지 이거는 도청과장이 받은 것과 똑같다. 따라서 제3자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이 받아서 보내줄 것을 그냥 수산업자가 직접 보내준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과장이 받은 것이 맞으니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수례죄 단순 수례죄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 뇌물죄하고 구별하는 여러 가지 판례 중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제3자 지급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그래서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도청과장이 받은 것과 똑같다. 도청과장이 보낸 것처럼 택배로 보낼 때 보낸 사람 이름 암우개 이렇게 보냈으면 암우개가 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따라서 지급 주체를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수수가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과장이 기부단체에 기부하라고 해놓고 기부자 이름을 과장 이름으로 했다. 이러면 이것도 단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부단체 입장에서는 업자가 기부한 게 아니라 도청과장이 기부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구별하는 좋은 기준이 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